어이 야 내 어이 빠크야 미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머드포유의 게임 난투가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온건 아니지 계속 하던건데 제가 여기 멀리 갔다와가지고 예 돌아왔다 돌아온 느낌이 났습니다 어딜 갔다 왔냐 저번째 방송을 보세요 어차피 주제를 말씀드리면 다 알텐데 차이나조이를 갔다 왔어요 차이나조이요? 차이나조이라고 하면 중국 차이나 장난감 조이 이런게 합쳐가지고 중국에서 제일 큰 게임쇼입니다 그게 7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3일간 진행이 됐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중국에 가서 직접 멋진 이쁜 부스글드 찍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차이나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차이나조이가 작년보다는 규모가 좀 작아지고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해서 지스타를 뛰어넘는다 나는 이런 얘기가 가끔 들릴 만큼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아직 세계 최고 세계 3대 게임쇼가 뭐뭐 있지? 세계 3대 게임쇼라고 하면 미국에서 치료는 미국에서 치료는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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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의 게임쇼가 있구요 동경 게임쇼 또 하나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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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처럼 못먹고 말할까요? 이슬이? 이슬이? 아니 where나 보지 nothing then? 이슬이 du갔어요 이슬이ÚN 이슬이 한국의 차이나조이, 한국의 지스타, 일본의 도전게임쇼가 있는데 우리 나라는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다, 게임 강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불리고 있는데 지스타가 국제게임쇼로 불리고 있죠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게임은 정답할텐데, 국제게임쇼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어요 차이나조이가 수급수급을 넘으려고 발바구를 치고 있습니다 항상 멈추면 안될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차이나조이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에 놀랐습니다 규모에 비하면 1동, 2동, 3동 작년에는 4동까지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고 작년에는 안가봤어요 3동까지 있는데 1동이 거의 지스타만 하던데 크고 지스타는 작년 2007년도 지스타는 큰 업체가 많이 안썼잖아 넥슨이나 엔시같은 네임들이 좀 있었는데 참여 안한 곳도 좀 있었고 거기는 엄청 커 다 산다, 세계천성 해가지고 보스만 해도 상당히 크고 나는 나스비가 쏘는 줄 알았어 네, 규모도 크고 규모 뿐만이 아니고 참가한 업체들이 물론 국내 개발사는 못 봤어 중국 게임 왜냐하면 국내 게임은 가끔 퍼리싱을 하기 때문에 자체 지사 갖고 하는게 아니고 이제 소니 소니? 예 예 예 예 네누누누랜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들이 있었어 작년 지스타가 욕을 먹었던 게 그거지 국내 게임 개발사만 있고 해외 게임도 하나도 없고 국제 게임 쇼냐 국내 게임 쇼지 차이나 조이는 맨날 나와요 유명한 세계적인 개발사는 그래서 규모만큼은 지스타를 이미 넘고도 줄었다는 게 이정도인데 작년에 가볼걸 차이나 조이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요? 그래도 우리나라 지스타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알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 차이나 조이 가셔서 마라님께서 찍어주신 영상을 많이 봤어요 기사도 차이나 조이 워드포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출시된 게임의 방이 제가 살펴보니까 동파일 기치등 같은 거 짝퉁 에어소드 카트라이더 또 특이한 게 카스를 짝퉁으로 하고 크레이지 카트인가? 썼나? 아무튼 크레이지 카트는 아닌데 처음에 카트인 줄 알고 어이 뭐야? 안 했으면 안 남으셨는데 알고 봤더니 짝퉁 작성 뭐 여러강호 여러강호 신이천2 같은 거 따라 베낀 게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바꾸고 이거 무슨 게임이야? 찍고 있는데 실천투고 썬도 있더라구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 썬이 이제 큰 되게 큰 모니터링이 나오고 있었어 프로모션 영상이 근데 자막이 한글이야 하하하하 이거 뭐야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시된 게임의 반이 한국 게임의 표절작이에요 표절작 뭐 나머지만 이제 뭐 거의 한국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게임의 예 공개된 그런 양은 많은데 네 아직 세계적이라고 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뭐 어 이거 이거 우리 게임인데 할 정도라 해도 네 보통 세계적인 단어를 붙이기에는 좀 무리 같아요 무리야 중국 게임들이 좀 그런 질적인 형상을 하려면 적어도 10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요 중국을 무시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하하하하 짱깨라구 웅놈 막 이렇게 일본도 그래 일본인을 무시하는 곳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폭발이 원숭이가 이렇게 네 근데 중국의 잠재력은 흔히 얘기하죠 중국은 큰 잠재력을 가졌다 네 일단 인간이 존나 많아 음 이게 2007년도 통계인가 13억 하하 13억 말이 14억이지 한사람이 1원만 줘도 난 14억 하하하하 인간이 존나 많으니까 그중에서도 뛰어난 인간들들 존나 많아요 특이한 인간들 존나 많지 다리가 뭐 3개라던가 하하하하 그런 쪽 아닌가 아무튼 뭐 뭐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다 중국이야 사고 사건사고도 많이 치고 특이한 대가루 2개의 고양이 네 아무튼 인간이 많다 이렇게 양적으로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안에 질적으로도 상상된 인간이 많은 가능성이 크다 네 이게 있고 네 중국의 기본적인 경제 마인드가 결과를 중시합니다 네 네 흔히 알고 있는 누가 얘기했는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흰 고양이든 잡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짱이다 아 맞다 누구지 등소평이죠 다 같은 등소평 백화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났지 네 이따지 일단 결과를 무조건 중시하기 때문에 음 일단 끝이 좋아 그런 부분이 있네요 과정은 뭐 다 떨어지더라도 끝이 좋고 또 하나 모든게 뭐냐면 올림픽을 개최해 네 베이징올림픽이 좀 있으면 하죠 7월달 올림픽이 왜 중요하냐 올림픽을 기반으로 해서 급성장을 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와 88년도 맞아요 북발올림픽 하면서부터 막 외국인들 들어오고 그러면서 투자가 늘면서 막 올라가다가 아유 붙어지고 이런 하하하하 아무튼 이 3박자 14년 그리고 결과 중심의 경제 마인드 올림픽 개최 이 3박자가 중국 게임 발전의 가속도를 줄 것이다 아하 네 이게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국이 그동안 뭐 우린 종주국이야 온라인 게임에 네 우리가 게임하면 짱이지 뭐 이런거 옛날 허명을 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큰 컬 나치입니다 아 주당합니다 네 네 일단 네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죠 올림픽 개최 등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아니요 제가 발전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뭐야 10년이 걸린다는 건 아직 그 다녀오신 분들 뭐 어 마라님이나 또 머드포일 다른 기자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로 보면 어 중국은 아직도 좀 그런 대체 자세히 감사합니다